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한정예 환경부 장관과 만나 도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. 양지사는 보령석탄화력발전소 현장점검에 나선 한 장관을 만나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 메가스테이션 설치,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을 요청했습니다. 또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과 금강보 개발 결정에 따른 지역수건사업 지원도 건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충남의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만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